안녕하세요. 고독학 이탈리아어 첫걸음, 저는 비올라입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법 파트를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안녕, 나는 안나야. Ciao, sono 안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come si chiama lei. 만나서 반가워. pia ciuere. 문장 배워봤고요. 오늘은요, 그는 Mateo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알레산드라와 제시카입니다. 하는 문장들 배워볼게요. 자, 우선 이탈리아어에는요, 주격인칭 대명사 6가지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도 각각 변화를 시켜줍니다. 주격인칭 대명사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나, 너, 그, 그녀 이런 것들이에요. 이탈리아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나는 이요, 1인칭 단수형이죠. 너는 뚜, 2인칭 단수형. 그는 루이, 그녀는 레이, 당신, 당신은 이 뚜의 존칭형입니다. 대문자 엘레로 써요. 그래서 대문자 LLA 하면 당신, 3인칭 단수형. 여기까지는 단수이고요. 여기서부터 복수형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노이, 1인칭 복수형. 너희, 모이, 1인칭, 2인칭 복수형. 그들이라고 하면 로로, 3인칭 복수형. 그래서 동사를 각각 인칭에 따라서 변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기본 동사, 에셀의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볼게요. 에셀의 동사는 이 뭐뭐입니다인데요. 내가 주어일 경우, 이유일 경우 sono, tu, sei, 루이레이레이, 에, noi, siamo, voi, siete, loro, sono. 자, 여러분들 여기 에 할 때 아첸 또 찍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뭐뭐다, 너는 뭐뭐다, 그 그녀 당신은 뭐뭐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기 동사, 끼아마르시 동사를 볼 건데요. 우리 이름이 뭐뭐다 라고 할 때 너의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뭐뭐야 할 때 이 끼아마르시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끼아마르시가 사실은 끼아마레, 부르다 하는 타동사에다가 제기 대명사 C가 결합된 형태로 뭐뭐라고 불리다, 이름이 뭐뭐이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자, 형태는요. 제기 대명사를 먼저 주격인칭 대명사에 맞게 바꿔주고요. 뒤에 동사를 마찬가지로 주격인칭 대명사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주어가 이오일 때 미 끼아마무 주어가 뚜일 때 디 끼아마미 주어가 루일레일레일 때 시 끼아마 노일 때 지 끼아마무 모일 때 위 끼아마때 로로일 때 시 끼아마노 그래서 미 끼아마무 누구누구 하면 나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나의 이름은 뭐뭐입니다. 하는 내용이 되고요. 마찬가지 디 끼아마미 이름 붙이면 너의 이름은 뭐뭐다. 시 끼아마 누구누구 그 그녀 당신의 이름은 뭐뭐다. 우리의 이름은 뭐뭐다. 지 끼아마미 아모 너희의 이름은 뭐뭐다. 위 끼아마 아때 그들의 이름은 뭐뭐다. 시 끼아마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해줄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끼아마르시 동사를 사용해서 이름을 얘기한 문장에다가 에셀의 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니깐 미 끼아마모 사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에셀의 동사 이요 소노 사라 라고 해야 되고요. 그의 이름은 클라우디오입니다. 자 주어가 그 루이 3인칭 단수입니다. 제기 대명 제기 동사를 쓸 때는 제기 대명사부터 쓰고 동사를 활용해 준다고요. 그래서 시 끼아마 클라우디오 에셀의 동사를 활용하면 루이 에가 되겠죠. 아첸 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알레산드라와 제시카입니다. 자 먼저 제기 대명사부터 취 그 다음에 끼아마레 동사 끼아미아모 그래서 쥐 끼아미아모 알레산드라 에 제시카 하면 우리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는 게 되고요. 에셀의 동사로 바꾸면 주어가 노이죠. 노이는 시아모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그들은 레오나르도와 스테파노입니다. 이제 주어를 로로 그들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대명사 제기 대명사부터 시 끼아마레 동사 끼아마노 시 끼아마노 레오나르도 에스테파노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에셀의 동사를 바꿀 때는 로로 쏘노라고 해주셔야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끼아마레 동사의 변형 형태를 만들어 보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키야모 라우라 하면 내 이름은 라우라이다 이고요. 고메 어떻게 띠 띠 띠 미 가 되겠죠. 고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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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세 가지 문장 꼭 가져가실게요.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 에셀의 동사, 깨아마르시 동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A presto!